잠시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드십시오. 팀장님. 김수희가 엄마. 이동돈다! 뭐라는 게 무서워. 다친 놈이 당직은. 음료수라도 사두고 가. 인사라도 해야지 사람 노리지. 갔다 가봐라 퇴근하고. 아니에요 돈 있어요. 우리 팀 진행비야. 너도 우리 팀이고. 뭐하는 짓이여? 커피 드리는 짓이여. 뭐하는 짓이여? 한 번 더 시작할게요. 그런 거 하고 있어. 할수 있어. 안녕하세요. 그렇죠. 그 포인트가 나와도 돼요. 그렇죠. 맞고 나서 치고, 그 다음에 옆까지 온다는 거예요. 이렇게 지내면 돼.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어 으 으 오케이 오케이 아프지? 아프지? 아 아 아 아프고 아프다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하나 둘 하이 롤 액션 롤 액션 컷 오케이 됐지? 자 이제 이 손 얼굴부터 갈게 이 손 얼굴부터 갈게 이 손 얼굴부터 갈게 나 좀 빨개 주면 어때? 손에 힘이 이거 입이 너무 나 입이 이렇게 살살 이런 상황에서 탈진이 된 상황 그래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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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